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우 입니다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저요? 처음이요 아 처음이요? 네 태어나서 처음 그럼 왜 하긴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소개 받는 것보다 제가 더 잘하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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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아 굳이 네 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저를 믿으실 거예요? 그쪽을 당신을 아 네 서로 여기 박아도 되나요? 네네 아니 왜냐면 제가 멀리서는 잘 안나서 아 네 여기 이렇게 왔다 보셔서 좋아요 응? 네 이렇게 여기 왔다 봐요 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지도를 봐야 돼요 지금 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아 저 주세요 도산공원 갈려고요 도산공원이요? 제가 바로 찾을게요 공원 가기 좋은 날씨니까 아 도산공원 바로 갑니다 어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맞아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구글 맵으로 볼 거 아니에요? 여럿 맵은 잘 보죠 근데 아까 그 도로교통 용사 그것처럼 어디 가면 더 빠르고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런 거네요 네 잘하지 않죠 유튜브를 보거든요 제가 네 예쁜 여자들 나오면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이제 오빠가 만나니까 아 외국에 예쁜 여자를 막 꼬시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진짜 꼬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친구만들 그렇죠 자연스러운 만남 아 맞아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아 응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오빠 냄새 그거죠 이게 어떤 냄새냐면 어 설명해 주세요 약간 봄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녁에 그래서 풀립향이랑 이 봄바람향이랑 특히 오늘 미세먼지 없고 이런 그 맑은 저녁냄새 술 먹으면 한 잔도 안 취할 거 같은 그런 냄새 표현이 너무 맛있네요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봄바람 냄새 엄청 좋아해요 응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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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아니 또 스모어 출신이시니까 영어를 좀 아 아니요 오빠보다 못해요 에이 먹었어 먹었어 하이 아 아니 뭐야 갑자기 아 저 동창이 네 문구녀 와 대박 그 다음에 제 후배가 DTS 제이홉 아 진짜요? 아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DTS요 와 그래요? 대박 대박 진짜로? 어 진짜로 우와 신기하다 혹시 제 입에서 또 음식 냄새가 날 수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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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사탕 줄게요 어 어 통했어요 뭐야 아 셔츠를 이렇게 다 풀어있었어요 이렇게 어 여기까지 이렇게 단추가 네 하나 잠글까요? 네 그럼 해주세요 어떻게 잠가요 아니면 제가 잠궈 드릴게요 너무 풀었어요?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래요? 하나는 잠을 이거 하나만 잠을까요? 아 네 이거 드실래요? 와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줬어요 어 여기 가방에 넣어요 아 저 쓰레기 주머니에 넣는 거 좋아합니다 음 맛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거 네 먹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그때 초3인가? 조선? 제가 중3인가? 오빠 말투가 좋은 거 같아요 오빠 목소리 아 제 말투요? 저 근데 광주 사투리 심한데 진짜요? 하나도 안 심한데? 광주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뭐라 그래요? 광주 좋아하는.. 고백할 때 아 고백할 때 별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 만약에 너 나랑 사귀자 너 나 좋아하냐? 나 좋아해 정원담으로는 그냥 네 너 오늘부터 내 거 해라? 그거는 광주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좀 남달랐던 거 같긴 한데 너 오늘부터 내 여자야 그래 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잠깐만요 뭐 이런 거 원했어요? 광주라고? 아따 참말로 이뻐하네요 저랑 사귀실래요? 예 어? 영화관이 여기 CGV 영화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죠 영화관 저는 혼자도 가요 진짜요? 저도 저는 얼마 전에 릴리왕커 아아 그걸 혼자 보러 갔다 오고 티모시 샬라님 맞아요 아아 주연의 그런 거 오빠는요? 뭐 좋아해요? 저는 최근에 쿵푸팬더 포 봤습니다 나랑 근데 진짜 비슷하다 애니만 좋아하거든요 제가 쿵푸팬더를 남자들이 그거 좋아하나? 쿵푸팬더 재밌어요 쿵푸팬더 이번에 포잖아요 네 포까지 다 봤고 저도 원투쓰리 다 봤어요 아직 포 안 봤죠 아직 안 봤어요 오빠 봤잖아요 저 봤죠 재밌어요? 어 포 재밌어요 범죄도시도 나온대요 어 이번에 나온다던데 그거는 아직 누구랑 보러 갈지 정하진 않았어요 아아 그 뭐지?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 준투? 아 준투? 네 아 나 컷당했다는데 네? 저 컷당했다는데요 제가 컷당한거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범죄도시 포 나온다고 했던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맞아요 저 근데 저 아직 누구랑 보러 갈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준투 봤어요? 아 그런거요 제가 컷당했다고 하는거에요 아아 아 어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막 남사친이나 이런게 많이 없으니까 저도 여고 나오고 이제 여대 나오고 이제 여자들만 있던 회사에 다니고 오히려 더 많이 놀고 그런다던데 아 누구야? 여중여고 여대 나온 친구들 아 진짜요? 그런가? 네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약간 좀 덜 소중해 아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난잡하다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난잡하다고요? 아 아니 타미미님이 난잡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을 찢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뭐 얌전한 고양이인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아 그 뜻이 아니라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거죠 아 맞아요 가끔 그런거 많더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오빠 근데 진짜 비율 좋으신거 같아요 오빠 구등신 아니에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진짜 좀 옆에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 장난하나 비율이 너무 좋아서 장난하나 진짜 질툰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아 무슨 질툰까지 아 너무 띄워주신다 아 진짜예요? 10등신이에요? 솔직히 진짜 한번 재보면 아니 10등신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아니 10등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람이 약간 초인성 정도로는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네 아 여기 예쁘다 오 예쁘다 제가 이 사탕이랑 이렇게 섞어먹을까봐요 민트 맛 나려 민트 초코 좋아해요? 민초파세요? 네 저도요 아 심장합니다 저 그렇죠? 네 일부러 양치질하고 바로 초콜릿 먹잖아요 어 그걸 느끼고 싶어서 맞아 아 뭔데요? 아 그럼 고맙습니다 아 지는우와 인증사 와인도 판나 보구나 와인도 판나 보구나 와인 잘 마셔? 서지는 잘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와인 나온거 같아 아 그래요? 화이트 와인 아 네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좋아하고 저는 좀 칠레 살 좋아하고 왜? 왜? 저도 몸으로 빵 터져요 네? 아직은요 칠레 그 산티아고 쪽이 토양이 또 기름져가지고 그때 포도노사가 잘 됐었어요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아시는구나 운동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운동? 저는 주로 이제 허벅지 막 엉덩이 이런 데 많이 하고 요즘은 두 무분도 열심히 여름 되면 이제 드름이 예쁜 여자가 오빠 뭐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좀 골프 좋아하고요 진짜요? 진짜로요 커트 잘 쳐요? 잘 친 건 아닌데 옛날에 좀 안 쳤다가 다 신경 안 쳤다가 최근에 백만무에서 골프 방송을 하고 스쿼시 좋아하고 또 패러블라이딩을 좋아하고 할지 모르겠어 실제로 네? 실제로 오빠가 하는 건 아니죠? 아 일단 좋아하지마 안녕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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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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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면 오빠도 울 것 같아서 눈물이 많아요? 그냥 적재적소에 나는 것 같아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걷기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너무 좋아 약간 아무도 없다 근데 소태 그래서 더 좋은데 뭐지? 여기 조금 앉을까요? 네네 앉을까요? 아 좋다 저기 달 봐봐요 와 진짜 많다 오늘 완전 보름달인데요? 그러게 우리를 딱 비춰주는데요? 저 달 되게 좋아요 저는 우주에 좀 관심이 많아요 진짜요? 저 자기 전에 루틴이 약간 우주 영상 보면서 잠드는 거 나중에 진짜 이거 약간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오빠가 이제 해외가 아니라 이제 화석 나가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럼 화면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 안 가요? 난 가고 싶은데 아 그래요? 응 약간 모험 좋아하시나봐요? 네네네 만약에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남이 있다면은 다음 만날 때는 좀 재밌는 모험 같은 거 하면 또 좋긴 하겠다 그러게요 뭐 오빠가 좋아하는 운동도 좋고 남자친구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제일? 음 눈물의 여왕 같이 보기 아 진짜 이건 실질적인 거다 어디서요? 저희 집 아 집에서 아니 뭐 남자친구랑 집 데이트 하는 게 뭐가 잘못 있나요?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 제 인생 최고의 드라마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뭐예요? 금주 은주 이거 주말 드라마예요? 아 모르시나 보구나 그 겹사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겹사돈 사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운동 잘해요? 이런 거 잘해요? 먼저 한번 제가요? 네네네네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 반자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반자동을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렇게 반자동을 줘야 돼요 아우 잘하신다 그래요? 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도 안 해봤어 태어나서 저도 사실 처음 해봐요 오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요? 자 자 자 가자 가자 오 잠깐만요 진호업 진호업 어어어 어 반자동으로 반자동으로 어어 허리를 태아야 되는데 허리를 태요? 예예 배도 떼고 아 배도 떼고요? 잘한다 잘한다 아 돼요? 괜찮아요? 네 재밌다 이거 운동이 되는데요? 약간 종교 이런 거 있어요? 아 무교입니다 저도 진짜로요? 네 나 자신을 믿어 어? 나 맨날 그 말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커플들도 있거든요 종교 안 맞아가지고 네 막 뭐 너무 종교에 미쳐가지고 약간 이런 거 있는데 아 그 아 꽃이 피었다 신달래 벚꽃놀이 좀 했어요? 벚꽃놀이 네 그냥 걸어다니면서 했어요 아이고 귀여워 귀엽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기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이뻐보이는 거 같아요 애 낳을 거예요? 결혼하면? 하고 싶죠 몇 명이요? 동시에 말하기 뭐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니 상 상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할게요 가치관 차이가 그냥 하나 둘 셋 두 명 두 명 낳고 싶다 그렇지구나 저도 너무 많네요 저는 세 명 세 명은 조금 남매가 많은 게 좋았나 봐요 분위기가 되게 다복하고 좋았나 보다 나중에 집이 좀 북적북적 해야 아 내가 잘 살았구나 이걸 느낄 거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 있으세요? 밤에 자신 있냐는 거예요? 뭘 자신 있냐는 거예요? 세 명을 낳아서 키울 자신 왜냐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요 좀 네 두 명은 그러면 뭐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있죠 두 명 정도는 딸 아들? 첫째는 누구예요? 아들 아 첫째 아들?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저는 첫째는 딸 첫째는 딸 오빠 닮은 딸이면 진짜 예쁘겠다 타미미님 닮은 아들이면 진짜 너무 아 그래요? 잘생겼을 거 같은데 그냥 벌써 딸바보 예약해놨습니다 저는 아들바보 딸바보 아 뭐 뭐든 상관없어요 그럴 거 같아 엄청 상관없어요 우리 나이가 또 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 얘기하고 어? 아들 딸 얘기하고 이걸 진지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하자 하는데 연애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타미미님은? 작년에 진짜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아 맞아 그럴 때면 더 외롭겠다 네 근데 지금 많이 극복했는데 음 근데 오빠는요? 저도 좀 닫혀있었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번에 아마 작년 올해처럼? 작년 말부터? 뭔가 좀 이제 저도 아 나도 이제 슬슬 슬슬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어쩔 수 없죠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달리기 잘해요? 달리기 잘할 거 같아요 미치겠다 왜요? 혹시 북상부라고 들어보셨나요? 400개 주 들어봤죠? 400개 주 1번 주자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1번 주자들이 보통 뭘 하냐면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 딱 하자마자 나가야 되니까 네 중요하겠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못 뛸 거 같아? 미치겠다 진짜 모든 스포츠를 다 중간 이상 하는 남자예요 저는 그러니깐요 네? 아 기지개 폈어요 아 기지개 킨 거예요? 자 그럼 압구정으로 좀 나가볼까요? 스크린? 스크린? 골프 안 치시죠? 저요? 네 저는 골프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배우는 게 어려울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프? 만약에 이렇게 잡다 이렇게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쭉 갔다가 그렇지 쭉 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 오 뭔가 자세가 다 핀다 오 이렇게 한 거구나 네네 저는 그냥 이렇게 바로 서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은 압구정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압구정 아마 여기 로데오 이쪽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뭐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인생네컷 포홍 오 인생네컷? 인생네컷도 좋고 맥주 벽치기? 벽치기가 뭐지? 인생네컷이 또 좋지 않을까 인생네컷 여기 많이 가까운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왜 좋은 거지? 오 조심조심 괜찮아요? 네네 여기서 해볼래요 오 나왔어 와 예쁘다 여러분 아니 타미미님이랑 이렇게 또 핫빵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배고파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 먹자 오늘 진짜 물론 뭐 다 보셨겠지만 타미미님 진짜 미쳤어 여러분 아니 진짜 아우라가 나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코에 바로 땀났다니까 오빠 술 저는 먹어도 되는데 오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술 고래에요 저 알코올 준비자에요 뭔 소리세요 아 그래요? 응 저도 저 손이 떨려요 술 들어가야 돼가지고 술 먹고 싶어가지고 네 환장했어요 저 지금 그러면 강남역으로 가자 택시 부를게요 제가 저기서 여러분 진흥님 뭐 좋아해요? 저 삼겹살 제일 좋아해요 아니 솔직히요 미치게 돼 이 일이라니까요 네 삼겹살이 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여자 V LIVE 삼겹살 여자 V LIVE 삼겹살 하나 둘 셋 여자 장난이에요 오빠가 기분 나쁘실수도 있는데 살짝 닮았죠 그게 왜 제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한테 영광이죠 약간 눈매나 동글동글한 면이 닮았어요? 동글동글한 면이 닮았어요? 뭐 우리 둘이 했으면 좋겠는거 있어요? 아 뭐 하고싶은거 있어요? 뭐든 뭐든요? 뭐든요? 시청자들한테 시키면은 막 자꾸 이상한거 한단 말이에요 네 하고싶은거 있으면은 귀성말로 말해요 일단 말은 그냥 안 놓는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냥 뭐 기회가 되면 근데 말 이렇게 편하게 놔지기도 하는데 근데 말 좀 안 나오시네요 어? 아니요 저는 말 놓으면 그냥 바로 놔버리거든요 약간 성극기에요? 아니 성극기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약간 빠른거보다 좀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너는 달라메타 아 아 아 저 진짜 근데 다른 분들이랑은 말 안 놓은거 아니죠? 아 다 놨는데 너는 달라메타 아 근데 그거는 있는거에요 눈빛 아 눈빛? 눈빛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눈빛이 그윽해 네 눈으로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말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제가 눈으로 말했어요? 네 눈으로 말했어요 아 그래요? 뭘 말하던거에요 제가? 오늘 처음 느꼈어요 아 뭘 느꼈어요? 이 새끼가 꼬시고있다? 하하하하 암흑적으로 네가 좋다 그런 말을 이렇게 눈빛으로 하는거 같았어요 그냥 이런 눈빛이요 이런 눈빛이 오 눈빛이 이런 눈빛이 이런 눈빛이 이제 스킬이 아닌가 제가 뭐에요? 제가 뭘요? 어 어 막 이런 킹받는 눈빛이 이런 약간 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하지만 뭔가 이 마음을 마음을 울리는 이런 눈빛 아 아 오 아 원래 위험하니까 네 같이 다니면 기살듯 맞네 기사네 이렇게 보면 그냥 쳐다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인데 커플인데 우리는 사귀는 사이야 약간 친구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째 하는 거야? 어떤 프로보드 받고 싶으세요? 대단한 거 원하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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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많은 데서 막 피아노 치면서 이런 거 진짜 싫고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부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친절한 바닷가나 이러면서 그냥 나를 위한 기타 한 끼를 쳐주는 거야 우리 상자예요? 왜 기타를 쳐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 뭐를 이렇게 연습했다 틀려도 좋으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연습하면 그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리코더야? 리코더는 리코더 오케이 리코더까지 오케? 리코더로 타이카이는 오케? 리코더까지 오케? 오케 이거 여기다 넣을게요 이건 이상한데 어때요? 이거 왜 Cock 신혼이세요? .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헷 consum작 femme 아, 나랑 똑같네? 오빠는 여자친구 생김 중에 뭐하고 싶나요? 사람들한테 자랑? 또? 일단 사진 같은 거 좀 잘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유튜브나 카톡, 후사나 이런 거 있어서 싹 다 받고 싶어요. 예쁜 연애하고 싶구나. 그렇죠. 근데 오빠는 연상이 좋아하면 연아가 좋아요? 연아요. 연아요? 연상 싫어요? 아니요. 유튜브 고르라고 하면. 연아요? 나이 저보다 어린 친구예요. 연아가 보통 예쁘고 맞아요. 연아가 너무 좋아요. 먹어요, 먹어. 맛있어요? 응. 음식 공격했어요. 아니야, 아니 그냥 음식 먹을 때 혀 마중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본 거예요. 혀 마중 나오는데 좋아요? 안 나오는데 좋아요? 아니 뭐, 뭐든 비 없기는 해요. 딱 비까지 왔으면 또 좋았을 텐데. 비 오는 날 좋아요? 원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었는데 야외 방송이 힘드니까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방송을 안 할 때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았어요. 빗소리 들으면서 집에서 이제 딱 에어컨 살짝 들어 놓고 살 부슬부슬하고 맞아, 밖은 추적추적한데 이 안에는 보소하고 뭔가 안정감 느끼면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 빗소리 너무 좋죠. 응.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시켜 먹어가지고 뭐 치킨이나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응. 그니까 고급집이 예쁘셔. 왜 배우 안 해요? 진짜 멋있다. 에이, 장난하다. 아, 진짜로. 아, 이미 모델이 진짜 많다. 예, 모델 활동 저는 하고 있으니까 배우는. 왜 배우 안 하세요? 지금 연기를 못 해요. 아... 연기 할 수 있어요? 연기 잘해요? 네. 진짜요? 응. 만약에 이제 오빠가 나를 쳤어 그러면은 응.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응. 왜 그랬어? 네. 내가, 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약간 좀 답답하시네, 연기가. 근데 오빠 문제야?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고 작정하신 거예요, 일부러? 아, 아니에요? 그게 문제야? 행복하세요?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존재만으로도 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네. 다미미님이. 나 지금 약간 당하는 거죠? 아니. 지금 침며드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있는 말만 합니다. 들어가요. 응. 응.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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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남이 있다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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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